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가만히 있어보라니까 난 진짜 젊어 도저히 못함지 야 이놈아 야 야 이놈들아 놈들놈들 나이들이 몇 살인데 여기서 담배를 꺼나 모르고 빨리 안까 형씨가 무슨 상관인데 형, 형, 형씨란 얘기 어른한테 말하는 봄새 짐 보게 야 이놈아 이렇게 어른한테 할 말이야 어른 잘됐네 어른이면 우리한테 용돈 좀 주셔 뭐 주셔? 아 이거 진짜 말을 해서 안될거 어머, 오너지 괜찮아 니들 혼나 볼래 그래, 어? 어머, 어 저 좀 도와줘 어! 사랑해요! 어떻게 해! 사랑해요! 상윤 씨, 괜찮아요? 어? 얼굴 좀 봐봐요. 화이팅. 괜찮겠냐? 그나저나 어떡해요? 돈까지 뺏기고. 어머! 어머, 상하 식구피다! 이걸 어떻게 닦아요? 저요. 이거 맞아서 커피 흘리는 거 아니에요. 원래 커피 잘 흘리는 체질이에요, 정말. 알았어요. 이제 그만 가요. 저, 상윤 씨. 네? 왜요? 걱정 마세요. 오늘 일, 저하고 상윤 씨하고 비밀로 할 테니까요. 뭘. 아니에요. 어머, 웬일이에요. 너무 잘 됐다. 어머,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더니, 정말. 야. 말이 그렇다는 거죠, 뭐. 너무 잘 됐지. 왔다. 언니, 빨리 빨리 와봐요. 희경언니 대박났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희경언니 첫사랑이 10년 만에 연락하더니 대뜸 좋아한다 그랬대요. 뭐? 야, 너 스코시 광사랑 사귄다며. 아, 아, 그건 그거고. 아니, 지들이 좋다는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. 너 그래서 양다리 거칠 셈이야? 야, 아서라. 너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칠까봐 걱정된다며. 아휴, 걱정 마. 좀 만나보다가 한 사람으로 딱 정할 거니까. 야, 나 이제 씻을게. 아휴,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,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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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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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치는 어쩜 좋지? 박사장님이 왜요? 어? 아휴, 아니야, 아무것도. 어휴, 어휴? 얼굴이 왜 그래요? 말 좀 해 봐요.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? 아니, 맞지는, 맞지는 넘어진 거라니까. 그래? 이래이래? 너희들이 왜 넘어진 상처야 인마? 누구한테 얻어 터진 상처지? 에이! 정말! 하니라니까 왜이래 진짜! 어? 어? 저 자식 저거 분명히 얻어 터진 상처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? 내가 옛날에 많이 맞아봐서 알아 누나 아침부터 웬일이에요? 어? 아 저기 상현씨 만나려고 내가 어제 돈을 좀 꺾거든 돈 갚으려고 근데 상현씨 어디있어? 방에 있어요 들어가보세요 에이 상현씨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저기요 이거 받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? 약이에요 파스하구요 아 왜 형씨가 이런걸 다 아 상현씨 어제 돈까지 탔